메타인지 온! 경험하기 인공 감각기관을 가진 미래 가면을 만들어요. 준비물, 가면, 끈, 전자눈, 전자코, 전자협, 감각기관 스티커 양면 테이프를 붙여 가면을 조립해요. 가면에 전자눈과 전자코를 끼워요. 전자협을 접는 선을 따라 접고 가면에 입 안쪽 위에 붙여요. 감각기관 스티커를 떼어 가면에 붙여요. 끈을 가면 양옆에 끼우고 가면을 써 미래 감각기관을 경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